맛있게 드세요. 여러분 몇 달 하나를 더 주문했고 네? 몇 달 하나를 더 주문했고 네? 몇 달 하나를 더 주문했고 제가... 아는... 아는... 미안합니다. 한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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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같은데... 어? 뭐? 소스... 한참... 왜 그러지? 우리 진짜 고소하고 hot... 여긴 꼬치 도착하는 집 좀 더 깐라 없라 응 두살이 부드러운 거 없냐? 두살이 부드러워서 bien 두살이 안거더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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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드릴까요? 뭐 드릴까요? 면을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